지현이 A의 10일이네요. 잠시만요. 스피킹이 없어요. 잠시만요. 여기 안 켜져 있지? 그래서 둘, 셋, 하나. 그래서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셋, 하나씩 합쳐서 했으면 따라해보세요. 양치할 때 이이 하듯이 안 다음에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중에서 스 스 아이는 아이, 이, 어 아이, 이, 어 중에서 이 이 키는 항상 투 합쳐서 시트 시트 뜻은 안타 안타 뜻이죠. 오케이, 소리 시트 쓰기 S-I-T 소리 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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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, 예수, 하나, 셋, 하나. 모여서 링 하나씩 R E U 합쳐서 링 R은 항상 U R R R I I, E, 어 I, E, 어 중에서 E E N, G는 항상 음 음 합쳐서 R R R 뜻은 반지 반지 고리 뭐 이런 뜻이 해 소리 RING 쓰기 R I N G 해 소리 RING RING 양쪽 속에서 둘 모여서 C C 하나씩 S E E 합쳐서 S는 S S 중에서 S E, A E A 중에서 E E 합쳐서 C C 뜻은 바다 파자죠 OK 여기서 파자 C C 쓰기 S E A 소리 C C C OK 그래서 하나 셋 하나 모여서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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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, E, O 중에서 E 그 다음에 L는 항상 T는 항상 그래서 다 합쳐서 Quilt 소리 Quilt P, L, Q, U, I, L, T Q, M, Q, U, Q, U, Q Q, Q, A, Q, 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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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합쳐서 R은 항상 A는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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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I는 I, E, O 중에서 E N은 항상 그래서 합쳐서 R, A, A, O R, A, O R, A, O R R R U' A T his name R. E'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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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A T his name R A T Hello again R our brand E. E' O 뭐였어? 레드 레드 하나하나 하나 뭐였어? 구 이 늪 괌 구 이이는 항상 이 이 는 항상 네 합쳐서 퀸 퀸 오케이 소리 퀸 쓰기 Q U E E N 소리 퀸 퀸 퀸 둘 셋 하나 모여서 시 선 하나씩 스 어 어 늪 합쳐서 선 S는 스 중에서 스 유 유 우 어 중에서 어 어 N는 항상 늪 합쳐서 선 선 선 선 오케이 소리 선 쓰기 C S U N 소리 선 선 선 선 오케이 이쪽에서 하나 셋 하나 이쪽에서 하나 하나 모여서 쿠 쿠 이 시 스 합쳐서 퀸 얘도 이 한 상태에서 스 소리 내는 거야 휴대폰 진동 소리 흉내되는 것처럼 하면 돼 스 스 퀸 퀸 오케이 큐 유는 항상 쿠 쿠 아이는 아이 이 어 어 이 이 지 항상 지 지 젠 지 가 아니고 얘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지 쥐 얘는 쥐 쥐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찾으세요